오우 이겼다 아 저 왜 이렇게 짱무섭어 와아 얘 뭐야 아유 우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학TV 운학입니다 어 브롤스타즈 워낙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즐겁게 하는 게임인데 제가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너무 늦은거 같긴해요 거기다 이제 현질을 안할거거든요 그치만 시청자분들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눌리니까 바로 되네 아 유저분들인가요 이분들 저 유저분들이세요? 아이고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와 이 로봇 뭐야 오우 잡았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? 보석 먹는거죠 이거 됐네 운톡 커플채널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때 꽤 남아있진 않아요 오케이 이게 필살기인가? 좋아요 여기 초보존인가본데 오 안죽으셔 오 피해 피해 오 몸을 사리겠습니다 오우 잡았다 오우 나 위험해 제가 보석을 일곱개 들고있기때문 몸문을 사리겠습니다 우와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어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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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충 이렇게 하는거네요 네 어 내가 스타플레이어라는데 셸리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다면 좋은거겠지 그죠 네 가자 가자 아 아 총알 낭비 이 보석 내꺼다 난 근접에 세다 어 세네 진짜 어 쟤 뭐 쟤 뭐야 되게 귀엽게 생겼네 여기 밑에 누구 들어왔다 적군이다 적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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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적군이 왔다 적군이다 여깄다 잡았다 잡았다 자 보석을 먹어야 돼요 얍 오케이 아우 저를 못맞혔네 자 제가 보석을 두개를 먹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전 안돼 폭탄 안돼 아이고 죽었다 야 폭탄이 꽤 멀리 날라오네 어 아 오토헤임을 쓰라구요? 근접해서? 야 이거 내껀데 어 이게 오토헤임인가? 오와우 이게 오토헤임인가봐 오오 대박 오오호호호호호 요호호 야 보석 6개 먹었다 이제 저는 몸을 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승패가 저에게 달려있어요 괜히 깝치다가 죽음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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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쪼렉구간에는 브롤러들이 별로 없으신거 같네요 오케이 오케이 추격해 추격해 잡아야돼 잡아야돼 어 누구 숨어있다 야 이거 지형지물을 뚫어버리네 어 저 무서워 종료 황량 오케 오우 와 나 죽었어 뭐야 뭐 맞고 죽은거야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있네 아오오오 왕폭탄 저 필살기였구나 아이고아 잘못쏘다 아이고 이걸 이걸 잘못쏘네 아이고 기무락지 이 어리석은 녀석 오케이 와 지금 우리 바보 멍청이님이 보석 10개 들고 있어요 저분만 지키면 우리가 이깁니다 저분만 안죽으면 돼요 야 내가 밀어내줄게 빵야 오케이 지킴이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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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뭐야 죽으면 안 돼요 님 죽으면 안 돼요 바보 멍청이 님 아유 곰창이한테 죽으실뻔했네 자 쇼다운 모드가 열렸습니다 아 오 10명이 사는 거야 최후의 1인이 되세요 아 서희성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오레이션해요 감사합니다 상자와 적으로부터 파워큐브를 모아 더욱 강해지세요 이게 파워큐브인가 와우 전부 오우 전부 한조가 있어 뭐야 이거 얘 오우 오우 야 이거 못맞추면 안되는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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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꺼다 내꺼다 오우 먹었다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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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거 먹어야 되는건가봐 야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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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이템을 주네요 네 뭐 아무도 이거 안깨네 야 먹으면 되는거야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빵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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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았다 와우 오우 뭐가 신나는 음악이 나오네 누가 남아있나요 빵뚱 아 남은 게시네 어 되게 사고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독구름이 오케이 오우 이겼다 1등했다 이게 약간 배틀로얄이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이겼어요 야 첫판에 1등을 아 오케이 잡고 와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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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다 한조다 오케이 잡았다 와우 한조충은 역시 뭐 오버워치에서나 브로우스타드에서나 뭐 한조충은 여전하구만 그죠 야 야 아 나 도망가야돼 나 도망가야돼 안돼 곰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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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제가 보석을 6개 들고 있다고요 안돼 곰탱이 안돼 오 밀쳐냈어 오 궁 나이스 궁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돌아왔네요 아 아 아 트로피 벌써 90개다 아 오늘 목표가 트로피 100개였는데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 이것도 와 저 로켓 뭐야 우와 폭탄 이야 중화기들이 막 나오는데 저렇게 좋은 캐릭터들은 어떻게 넣는거야 현지라는 겁니까 와 안돼 아 다이너마이트 와 대박 대박 아니 이분들이 초보들이 저런 캐릭터를 어디서 났지야 오 오 오케이 제대로 맞췄고 어 저기 있죠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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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도 와 안돼 아 아프다 벽 뒤에 있어야겠다 아 저 오케 짱 무서워 우와 얘 뭐야 와 우와 아 밥도둑님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 소원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긴가요 이거 저기에요 너 저기니 저기야 어 필살기로 그냥 끝내버리자 쟤만 잡으면 보석이 우르르 떨어지거든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야 퇴로 차단해 퇴로 차단해 퇴로를 차단해라 그렇지 이러면 이 보석은 다 우리꺼다 어 피해주고 야 숨어 숨어 벽 뒤로 숨어 야 곰탱이 잘한다 곰탱이 짱세다 와 곰탱이 후려치기가 그냥 뭐 오 앞발이 오 자 저를 잡으러 오죠 지금 오케이 뿌려라 끝났다 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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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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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이 타워 타워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 세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녀석이네 우리 졌다 얘는 게임패드로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네 거의 무조건 최대 사거리밖에 안 돼요 저기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어 떨어졌어 폭탄 떨궜 폭탄 떨궜어 폭탄 떨궜어 잡았어 잡았어 내가 잡았어 오 우리가 다 먹었어 대박 야 지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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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빼 가세요 빼 가세요 님 님 숨어요 숨어요 제가 지켜 제가 지켜드림 제가 지켜드림 그렇지 불바다다 지키기만 하면 이긴다 야 이거 이기네 이걸 이겨 아니 이런 대역전이 이걸 이기네 어 스타플레이어 좋아요 아 좋아좋아 자 이렇게 오늘 목표인 네 트로피 100개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레벨 낮으면 뭐 클럽도 못 만들어요 어 소셜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없네 어 레벨 낮은 거는 친구도 사귀지 말라 이겁니까 하하하하 제가 다음 시간에 브루스타즈 계속 이어서 해가지고 클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플레이 하도록 할게요 어 이제 브룰 엄청 늦게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질은 안할겁니다 어 현질은 안하고 한번 해보죠 자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를 키워주시리라 믿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빠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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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아